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작년한 그 만족인가요?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같은 실내 와서 이렇게 서울팀하고 경기를 하니까 제가 경기하는 건 지금 기쁘고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, 다시 한 번 맞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전광수 중에 이승선 대 축하합니다 한 달 성버지 신수 민지 송영입니다 이 분의 대가 이승선 대 축하합니다 이승선 대 축하합니다 다시 성버지 신수 민지 전광을 부탁드립니다 신수 민지 전광을 부탁드립니다 そうです 다시 한 번 멋진 우리 신수 민지 우리 좋은 성버지가 오무새랑 지수 민지 전광객님께 인생한 감수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같아요 고맙습니다.